전시회에 전시회가 있어서 사복에 왔습니다. 커팅하려고 이렇게 자료 다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 다가를 준비했습니다. 감사떡이 너무 맛있어. 목도수가 야들야들 너무 맛있어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많은 회원분들이 오셨습니다. 제26회 사복 전시회 진석회 전시장입니다. 오 떡볶이 오셨네 안녕하세요. 왜 왜 왜 늦었어요. 눈이 다 나갔지 않아요. 독수 받나라 너무 맛있어서 접수 받나라用 썹 Unter Пер 사복 진석회 마찌게 imposed 야, 이게 폭포로 난 보이고, 구름 하늘로 보이고, 금강산. 이게 김샷갓으로 보이는데, 이 김샷갓을 좀 봐. 나는 김샷갓으로 보는데, 폭풍 밑에서 시안수 하고 있네. 이야... 광폭도지 않습니까? 아, 불가짜. 폭포를 바라본다. 지팡이. 완전히 비중 폭포네. 아, 좋다. 새 날르고, 구름 사악. 이야, 좋다. 어딜 갔나, 김샷갓이 유명하네. 김샷갓을 신세워. 어떻게 했어? 아, 야가 뭐죠? 너무 신기하다, 그치? 야가 뭐죠? 추석을 하면 하루에 있더라잖아. 야, 이거 천하영. 응. 이거 무슨 소리예요? 초코석. 초코석. 아, 이게 초코석이랍니다. 초코석이고, 이거는... 와, 이거 중국산이네. 외국산. 멋있다. 와, 이건 좀 뭐야? 응. 동중에서 온 쪽이야? 남한강 초코석이고. 남한강, 이게... 이것도 초코석... 남한강에는 초코석이 많이 나와요? 초코석이고, 초코석이고. 초코석이고, 초코석이고. 오, 너무 힘든다. 산동. 이거는... 호박... 뭐지? 이건 또 호박솔이에요? 어, 호박솔이에요? 응. 감사합니다. 이건 정선에서 나온 건데. 여, 참. 이 나무. 야, 어디 갔어? 초코는. 이거 인도네시아. 이거 뭐, 손잡고 가는 거네. 사람이. 그렇지. 그래. 아빠. 엄마. 손잡고 아니고. 손잡고 지금 가고. 노을 질 때, 남녀가. 네. 이삭죽기도 아니고. 응. 남한강. 응. 이것도 초코석이에요. 이런 거. 초코석이구나. 응. 이건 뭔드래? 엄마랑. 초코석. 응. 초코석. 이거는... 남한강. 이거 파여져 있는 걸 뭐라 하더라? 호수석. 응. 호수석. 응. 응. 이거 중국 돌. 이거. 와. 이건 무슨 모양이야? 응. 사슴 얼굴 같아. 호프틀라. 호수석. 호수석. 남강. 정정호. 응. 정선에서 나온 거고요. 이건... 주전이면 외국인가요? 주전? 네. 울산. 주전이에요? 주전이? 엄청 맨질맨질하네. 음. 별른데? 음. 나만강. 저는 편동에서. 우와. 달이 떴다. 응. 이것도. 초코석. 뭐라고요? 초코석. 응. 이거는. 이건 스케치석이라고 해야돼요? 응. 그래. 응. 이것도. 정선에서 저렇게. 검은. 묵. 묵. 혹시. 중국들은. 어? 피가 나네. 이거. 저거 같애요. 응? 백은강에. 그. 바위같은 애. 와. 네. 응. 와. 인도네시아. 인 maker 보이는 거. 고소해요. 50년정보 같은데. 氣 Keys이 soha 여러가지 temps. 반짝반짝 음 이쁘다 사운드리구요 이걸 이렇게 맞춘다는게 그치? 저기별로 석질별로 다 했나봐요 이것도 호수석에 관통석이 들려다 받았네 음 잘 가시죠 귀여워 저거를 저거를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성원석 성원석 그냥 영상을 그대로 찍는게 낫지않으면 여기 앞에 붙이려고 여기다 이거 요거는 저기 뭐야 삭감문약이네 성원에서 나온 놀이구요 여기 남왕강 장안 종국 남왕강 성원석이 아주 멋지네요 나월주에서 피셔먹으러 가요 여기서 걸로 엎어처 저는 중국에서 우왁은 어디 있는지 그림도 보고 싶어 사업면에서 나오는 치석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사천인데 완전히 감아서 솥뚜껑이네요. 잠시 후 12시부터 제26회 사국 진석회 회원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계곡이 얼어서 빈 벽을 잃은 것 같아요. 전경구, 덕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진석회 와서 멋진 추석들을 구경 잘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